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은가은님 6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5일날 6월 5일날이죠. 은가은의 티비타카. 오후 7시 TVN 라디오에서 청취하시면 되고요. 6월 6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방향되고요. 7일날은 방송 녹화 스케줄이 있으시고 6월 8일날 MGTV 0시에 창원에 행사 있으시다고 합니다. 트로트 챔피언 MBC ON에서 방송 오후 8시 6월 9일날 포항 포스코에서 행사 있으신데 오후 4시 6월 10일 충북 제천에서 오후 8시에 행사 있으시고 6월 12일날 시은가은이랑 시은시청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6월 10일날 마찬가지로 은가은의 티비타카. 오후 7시에 BTN 라디오 6월 13일날 유튜브 녹화가 있으시다고 하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에 또 14일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녹화가 있으시고 17일날 서산 서강사에서 BBS 공개방송 오후 8시에 쓰시다고 하네요. 19일날 은가은의 티비타카. BTN 라디오 5일 7시 24일날 방송 녹화 스케줄이 광주 송정시장에서 오후 6시에 스케줄 있으시고 26일날 유튜브 시은가은이랑 시은 시청에서 하는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은가은의 티비타카. 오후 7시 BTN 라디오 있으시고 6월 27일날 탑텐가이오스쇼 광주 농촌에서 녹화가 오후 3시 30분에 있으시다고 하네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 오후 10시에 TV조선 방영이 있으시고 28일날은 또 화요일은 밤이죠. 녹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